지난 작업자가 작업한건데 호환이 안되는 트립에다가 아예 브루스 쪽본을 쳐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세에 닿아서 화재 또는 기계가 타버릴 수가 있겠죠. 이 별룸이 다 있는거에요. 이렇게 일하면 안되는겁니다. 사장님은 지금 현실적인 분이라서 제가 겁을 빨리 들었더니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실려 보는거 있을거다. 확인해보세요. 뜯어보자. 굳이 뜯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뜯어봤다니만 실려 보는거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 말로 안되시는거죠? 기운나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려 보는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고수는 제가 또 운동고수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8인치로 할거에요. 이 네비는 호환색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8인치로 가겠습니다. 저 트립하고는 잘 맞는데 저 트립도 이제 맛이 갔어요. 메롱이의 트립이에요. 그래서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트립으로 작업을 네비도 8인치로 해서 7인치가 아닌 8인치로 해갖고 작업을 멋있게 해드렸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네비는 반납 받는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비 하나 바라보고 일하는거에요. 제가 알아두는데 내가 알아두면 사장님은 갈 데가 없어요. 17에 네비 새거랑 트립 낀다는건 안봐도 개소리라고 보시면 되요. 아시겠죠?